세상을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그들은 영원을, 영원과 영원을, 영원을, 또 여행을 떠나는 건가, 쏠? 전성금 사냥꾼이니까. 쏠 vs. 카이 너는 세계를 구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신문에도 실렸지. 지금 너는 영웅이라고. 됐어. 혹시 영웅답게 행동해라, 뭐 그런 거야? 새로운 월러원의 주문이라서, 형식적인 거야. 금방 끝나. 귀찮네, 정말. 지도했다는 기록만 남기면 돼. 우선 나한테 공격을 해봐. 체력을 0으로 만들면 끝이야. 좋은 푸드워크야. 가르쳐줄게 별로 없겠는걸? 네가 자리에 있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지금은 유명하겠습니다. 소울이 미니콩점이. 잃을 때면, 그리고 큰 기술을 못해. 자기 위치한 여행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아! 옳아! 공격을 맞춰봐. 큰 기술까지 쓸 줄은 몰랐어. 날 시험하는 건가? 볼틱스! 그래! 미나잖아! 볼틱 바이파! 가자! 으아악! 퍼펙트! 더 해볼 테니? 강아지 발견룹이 를 싹 once 멈춰 멈춰 를 뭐야? 진짜로 해보자는 거야? 무심코 버스튜를 써버린다. 너도 공격을 받을 때 사용해도 좋아. 네가 물사실인 건 알지만, 가드도 할게 해야지. 대치워보이구나. 다이로! 야, 언제까지 시킬 거야? 끝이야. 형식적이라고 했잖아. 이런 건 한 걸로 치면 되잖아. 요샌 기록 영상이라는 걸 남겨야 하거든.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화려한 기록을 남겨줄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그럼 진짜로 공격한다! 두어, 파이널, 랍스럭! 각성필살기! 형식적이라고 했잖아! 지금이다! 자, 신혼! 녀석한 스턴 디뻔! 페이파스 러스트! 거다! 끝났어. 반대 이수고 이것 해볼까? 뭘 깨있는 바이파- 노망 핸슬까진 쓰는 건가? 이거는 실자반 시도 연결된 것이 다가야지. 이 정도면 되겠지. 지금 여기서 배운 건 도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실전에서 유용한 기술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야, 설마 도저에 가라는 거냐? 이 말을 하는 것까지가 형식이거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결국 진검 승부는 연기해야겠군. 그 투지는 기업 메이커와 싸울 때까지 아껴둬. 도착하면 편지라도 보내줘. 컴퓨트!